수영복이 맞는데 패드가 없다? 당황하지 말고 3개 좀 고르시면 됩니다. 1. 고리형 브라켓 브라켓 고리가 있다면 탈착이 가능한 고리형 브라켓을 쓸 수 있어요. 와 고정이 잘 되겠다 싶지만 사이즈 잘못 사면 생각보다 엄청 자유분방하고 티도 많이 나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 2. 실리콘 브라켓 제일 많이 쓰는 실리콘 브라켓은 수영복 입고 쏙쏙 띄우면 끝! 빠지는 거 아니야? 싶지만 절대 안 빠져요. 하지만 헐렁할 정도의 큰 사이즈 수영복이라면 더 멀리서 내 브라켓을 발견하게 될지. 여튼 수영복은 딱 맞는 게 최고입니다. 3. 로브라 그거 하세요? 수영할 때 한 번 더 브라켓 만든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만든 사람은 없대요. 사실 브라켓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엄청 밝은 색상이거나 헛겹 수영복만 아니면 패턴. 소재 때문에 웬만해서는 티가 안 나요. 걱정 말고 진정한 자유수영 해보세요. 이게 뭐야?